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0번째는요. 재정정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앞전에 통화정책, 즉 금융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금융정책은 뭡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물가고 소득이 있을 때 AD 곡선과 AS 곡선이 있을 때 여기 가령 국민소득이 너무 작아서 경기가 너무 불황이야. 그래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D 곡선을 우측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그때 금융정책인데 어떻게 AD 곡선을 우측으로 보냈습니까? 이 금융정책에서는 통화량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LM 곡선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LM 곡선이 이동하면서 이자율이 하락을 하게 됐죠?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투자지출이 증가하니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금융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정책은 뭘 움직일 거냐면 얘는 정부지출 G를 움직여가지고요. G를 가령 정부지출을 늘려서 뭘 움직일 거냐면 IS 곡선을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둘 다 AS 곡선을 움직이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을 움직여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경기를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움직인다 그래서 이 두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총수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금융정책을 봤으니까 이제 재정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자 보세요.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서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이 바로 정부정책입니다. 자 우리 총수요 있잖아요. 총수요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부지출을 증가시켜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조세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열된 경기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거시경제학은 뭐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경기를 불황인 상태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이 경제학, 거시경제학이 만들어진 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불황, 대공황인 케인지 시제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시경제학은 대부분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논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과열된 경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아무튼 그러면 이 정부지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조세를 낮추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 조세를 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조세를 낮추면 소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따라서 이거를 건드려주는 거죠. 조세를 낮추면 이거 소비주출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수요 곡선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 재정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움직인데 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재정정책은 제가 미리 설명드렸어요. 정부지출이랑 조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정책하고 변화되는 거죠.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을 조절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매해주는 재정정책은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축 재정정책은 반대입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이 돼 있으면 조세를 이제 걷어들여요. 그리고 정부지출을 이제 감소를 시키고 그건 긴축 재정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경기 과열이 되고 그러면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조세를 징수합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국민들한테 쓴대요. 그러면 통화량이 변화하지 않겠죠? 우리 통화량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은행에 있는 돈, 중앙은행에서 돈이 나오거나 돈이 들어가야지 통화량이 변하는데 조세는 정부가 돈을 걷어들였다가 그만큼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통화량이 유지되는 겁니다. 국공채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공채를 처음에 신규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이 보통 이걸 사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그대로 통화량이 돌잖아요. 한국은행으로 절차적으로는 사실 좀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아셨죠? 자 근데 우리가 봤던 공개시장 조작에서 금융정책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유통 중인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각 또는 매입을 하니까 통화량에 영향을 미쳤죠. 근데 우리가 재정정책에서는 국공채를 기존에 있는 채권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새로운 빚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중의 돈은 똑같아. 그러니까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재정정책에서 우리 경제학적으로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방법은 크게 하나가 더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조세징수하고 국공채 발행 그리고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거 두 개를 하더라도 통화량은 어떻게 해요? 신규 발행하는 경우에 통화량과는 무관하다. 중앙은행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들어가는데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런 건 아셨죠? 자 아무튼 가래.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국민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재정정책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를 보시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지출이 상방 이동하죠. 자 이거 뭐예요? IS 곡선의 우리가 유래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거 오랜만에 봤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 총지출하고 이거 총생산이죠? 이거 45도선 이게 Y잖아요. 그렇죠? 이게 45도선이고 총지출이 이렇게 AE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 AE가 이쪽으로 상방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IS 곡선이 있던 것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됐었죠. 이 경우에. 그렇죠? 자 그래서 A 총지출이 상방 이동하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수요가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을 해요. 이자율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니라 다음 핵심 주제에서 이 이자율이 상승함으로써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감소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구축효과. 이거는 다음 핵심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자율이 왜 상승하냐 보세요. 국채를 발행했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까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요. 왜? 채권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채권이 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라고 그랬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고 또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화폐 수요 있죠. 화폐 수요가 뭐의 함수였어요? 이자율 R하고 국민소득이 함수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이자율 하고는 감소함수였었는데 이거 소득에는 증가함수였어요. 왜? 화폐 수요는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자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화폐 공급 이거 이자율 그 다음에 이거 통화량인데 화폐 수요가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화폐 수요가 이자율이 최초에 여기 R0였는데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 그러면 여기잖아.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국민소득을 깎아먹는 걸 우리가 구축효과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잘 알아두세요. 아셨죠?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1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는 채권 국채 반항에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IS 곡선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게 결국 이 IS 곡선이 지금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자율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화 장치라는 거를 좀 보겠는데 요게 시험 문제 요 의미를 물어보는 걸로 굉장히 잘 나와요. 재정의 자동 안정화 장치란 뭐냐면 경기 변동이 있어. 저기 경기 변동이 이렇게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다가 호황이었다가 불황이었다가 이러죠? 그러려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재정정책을 지금 막 방금 전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막 늘리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부가 껴들지 않아도 제도 자체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걸 경제 안정화 정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이렇게 과열이 됐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평준화 작업을 알아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경제 안정화 장치 때문에 이 경기의 변동폭이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경제 안정화 장치라는 게 대표적인 게 누진세 제도와 그 다음에 실업수당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누진세 제도라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훨씬 비례세보다 더 많이 때린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많이 때리는 거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막 올라가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좀 낮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 누진세라는 거는 소득이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깎아주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없어요. 불황이야. 그러면 세금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깎아주니까 이렇게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켜주겠죠. 실업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황이 있을 때 실업수당은 불황이 있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져요. 그러면 실업수당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불황의 폭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경제 안정화 장치라고 합니다. 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 자동 안정화 장치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험 문제의 뜻으로 되게 잘 나와요. 오늘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을 통해서 IS 곡선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IS 곡선이 움직이므로서 총수요 곡선이 움직여가지고 국민소득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결국 총수요 곡선이 움직여서 총수요 를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총수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시간에는 재정정책 말고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그 차이를 비교해보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